안녕하십니까 아 꺾였어요! 꺾였어요! 팔! 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 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아! 해지러워! 안녕하세요 은근 왜 이렇게 안 와요? 나쁜데 빨리 이거 아휴 아휴 아들 기대 날짱거리지 말고 저희도 비켜요 이거 흘려 쩌네 왜 이렇게 여기 아저씨? 아저씨 아저씨 뭐 이런...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? 효진아 괜찮아요?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거기까지 들어오면 아이고 싶어요! 아이고 싶어요! 아이고 싶어요! 아이고 싶어요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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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기요 문을 열어봐요 아저씨 나와봐요 얘기 좀 해요 손 잡혔잖아 네 아이씨 아이씨 나와봐요 나와봐요 뭐하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잡았다 아아 팔 벗겼어 아아 팔 벗겼어 팔 벗겼어 아아 팔 벗겼어 뭐 싶어요? 네 빨리 내려와요 한판 들어 이리 아 아 아 아 날 벗겼어 저기요 저기요 도망쳐 아아 여기 아 이쁜아 효진아 괜찮아? 봐봐 야 이거 멍들 거 같아 니가 이게 너무 가늘어 니가 세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? 맞춰봐 호박 호박 이거 다 찍으면 괜찮아? 이거 거의 다 찍고 왔어 네 이거 괜찮아요 고통해요 포커도 울박 좋아 고통해 한글자막 by 한효정